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오늘 메시지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은 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남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물론 오늘 것도 사명이지만 미래에 관한 얘기죠. 실제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요수와 갈렙이 가난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 가난한 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광역길 가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 당했죠.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소요소에마다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New Age of Freemason하고 특히 안식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 의사하고 과학자를 뽑아요. 이래가지고 전국 세계로 건강 강의를 합니다. 건강 강의 하는데 굉장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뭔가 하니까 안식교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의를 쫙 몰고 들어가가지고 New Age로, Freemason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본 과학자고 의사라. 이런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유명한 의사요. 예를 들면 이상구 박사가 또 있는 사람들이 안식교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쫙 보면 결국은 안식교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워낙 의학적인데 주로 뭘 얘기하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딱 도표 자료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할 때, 생겨나는 몸의 현상, 그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도움받는 이것보다 훨씬 큰 거를,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번에도 안식교는 뉴스타트 하는 그 사람을 강의해 보세요. 아주 이 사람은 좀 더 세밀하게 쭉 해요. 우리 몸 속에 이런 세포가, 암세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눌리거나 막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전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몸을 공격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막 어서 빨리 다 거대치우고 뉴스타트 들어오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으면 워낙 강의를 의학적으로 착각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육신적인 강의 내용은 맞거든요. 그래서 난 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 기독교에는 좋은 의사, 과학자 많은데, 어떻게 다 염려하고 있고 이러는데 참 안타깝다. 저 구원 없는 사이비종파에서는 말이죠. 네 염려하면 안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염려하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 전도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일을 실제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야말로 4등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의사분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어납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에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과학적으로 치료되게 되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 영적인 병이 치료되게 되어있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근능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정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 찾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기도했다. 그들이 40일 하나님이 설명했는데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2장 42절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연결되어 나가서 성령 인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똑같은 게 계속 연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기도거든요. 로마스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순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40일 동안 모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마가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에 일어났던 마가다락을 했던 게 똑같은 역사가 방언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었다는 말이 돼요.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굳이 가면 그 이상 더 좋은 기도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마가다락을 했던 기도는 그 기도와 다른 차원의 기도였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면서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러메. 그들이 힘을 얻고는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그러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실제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3단체에서는 솔직히 생각할 것은 이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더 쉽게 말하면 무당들 확실하잖아요. 틀린 거지만. 가슴을 몇 시간 두드리니까 확실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있는 시간에 찬양하면서 집중으로 기도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했는데도 세계정복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율법적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새벽 기도 여러분의 수요예배, 혹 철회기도, 아니면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정식기도 뭘 하든지 상관없겠죠. 정 안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정말 은혜 받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의 저는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미래에 관한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안가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유다, 사모니아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이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21가지를 가지고 말씀 깊이 찾아보시죠. 오늘부터 가시거든 내일부터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잖아요. 그렇죠. 24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 가지고 한 군데는 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지금 계속 설명을 제가 좀 해나갈 건데 지금 설명해나가는 아까 천명, 소명, 사명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천명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로 복음 없어지고 재앙 임하고 이럴 때에 부른 거예요.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실상 그 두 개는 간단한 겁니다, 찾기가. 그런데 가장 쉽고 가장 도움되는, 가장 축복을 준 걸 이걸 놓치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깨닫고부터요, 사실상 아픈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아픈 데가 없다?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의 지금 정상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해외 두 주 달아 갔다 와가지고 다음 주 또 갑니다. 내가 봐도 우리가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정도로 우리의 시간이 그렇거든요. 뭐 그걸 또 다른 사람은 열차에서 비행기 자기는 하지만 자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모사님이 오래 사시겠다 싶더라구요. 정말 비행기 타면 주무시고 깨를 내릴 때까지 자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구요. 나는 중간에 거의 못 자요. 내가 보면서 아 진짜 은혜다 싶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못 자지. 우리는 탁 돌아다니지. 그런데 모든 면에 우리가 지금 집회한다, 현장이다, 더 중요한 전도 현장 가보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찾고 난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으세요. 사람에게 배우를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간이든 이 시간이든 이 시간이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자는요,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가정이 지금 집이 복잡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렇지요. 매일 저녁 교회 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감남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은약 받고 나는데 가장 확실해진 게 뭐죠? 미래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지금 열어본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곱 분 재앙 입었습니다마는 애급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로마에 속국됐을 때에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확실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낳는 것이 가장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 결론이 낳지야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만 쓰셨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져 버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지요. 시나가는 사람이 잘못 실수해가지고 눈에다가 안양련 단기를 잘못 넣어가지고 눈에 실명했잖아요 크로스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요. 그리 크로스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전에는 눈 열리기로 했다. 지금은 눈 열릴 필요 없다. 전에는 나는 눈을 뜨고 세상 보는 게 기도였는데 이제는 눈 안 열리는 것이 더 좋고 그게 기도다. 얼른 보면 마리아한테는 소리지요. 눈을 뜨고 보면 훨씬 좋지요.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다.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눈 뜬 저와 여러분이 못 본 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두 눈을 뜨고 안경까지 낀 여러분을 못 하는 거. 그렇잖아요. 거기에 못 가는 영향을 줬다니깐요. 그리스도로 끝이요. 그래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끝 안 나버리면 큰일 났다는 걸 해야 돼요. 몰라 그렇지. 그래 봐 계속 교회 온 게 돌아다니깐요. 왜냐? 어디 좋은 데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끝이 안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징후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사이의 과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 있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가야 되는 보좌지만은 이 땅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준입니다. 언제 서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했을 때. 언제 뛰느냐 하나님의 나라 보일 때.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실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미래가 사명입니다. 사명에 아주 키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입니다.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닙니다. 꼭 됩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오직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는 거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복음 운동. 이게 우리 사명 키입니다. 절대. 이대로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게도니아 우산과 복음 운동.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멸망자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로마 멸망과 복음 운동. 이런 확실한 사명들을 심어줘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죠. 자, 한 번도 안 해갔으니까 오늘 가서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왜 내려놨냐 이거 모르면 아무 이유도 몰라요. 왜 10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여와를 바라봤는가? 왜 다윗이 밤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 기도했냐? 훨씬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하세요. 장노림들 모아놓고 하세요. 복음 선구로 각인시키라. 어디다가 각인시키느냐? 우리의 전 삶 속에 각인시키라.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해보라니까요. 순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각인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뭘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다려 보라니까요. 제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보고 말하게 되잖아요. 말하게 되었는데 전부 합치면 한 서른 개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한 서른 개를 제가 외운 게 아닙니다. 외워줬어요. 그렇게 제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또 말하고 또 보고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제가 와있냐. 제가 봐도 이해 안 돼요. 하나님께 저를 복음 전거하고 많은 사람 살린 현장으로 보내서요. 전도하도록 만드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나는 솔직히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걱정했던 사람이요. 심지어 나는 신학교 갈 때도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공할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요. 솔직히.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맡으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난 뒤에 저도 제가 완전히 바뀐 걸 알았어요. 가장 바뀐 게 뭐냐. 전도문 계속 열리죠. 전도문이 열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문만 열리는 게 아니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면서요. 옛날에 나는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어요. 제일 쉬운 거였죠. 나도 지금도 여러분이 안타까운 거고 있습니다. 지금 전도현장에 황금의장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도 그렇고 기적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 우리 핍박을 받고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왜냐?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되고 나거든.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씀 전체를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분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저는 그걸 느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누굴 시켰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다. 그러면서 우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흐름이 딱 보여요. 흐름이 보인다. 그냥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전도의 흐름도 보이고 그냥 가면요. 아니, 저같이 머지르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흐름이 이렇게 보이세요. 흐름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흐름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팀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흐름으로 쫙 가요. 그래서 십 몇 년 전에 렘넘 등등 단어 잡았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응답이 성취돼서 지금 렘넘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돌아가서 이거 하세요. 24시간을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만 안 본다.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안 본다. 그럼 악질이요, 진짜.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중요한 시간에 휴대가 꺼버립니다. 말로 켜놓습니까? 내가 나중에 다 문자 들어와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답답하면 다 비슷한 연락도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축복의 능력이 시간을 가져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세 번째 것을 하시라 이 말이죠. 세 번째 것을 하시는데 세 번째 것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해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킨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해라.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해 놓으신 부분에 가라. 예,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21가지를 놓고 다음 달에는 또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달에는 당연, 필연, 절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성취되어 가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인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암호. 암호. Let의다. 2ùng. 암호. 2부. ager 되었습니다. 암호. masks. toasted. 잔호. 절С. 작. 마지막. 9 buscar. led. 아멘 아멘